웨이트판 타로의 태양 마르세우판 타로의 태양태양은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에 속하는 카드의 일메다. 카드 번호는 19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타로 도해의 해설에서는 물질적인 행복 운좋은 결혼 만족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히브리 문자는 레이슈 다만 복수의 이설이 있다. 황금의 새벽단 위설에서는 호드와 이소드의 세피라를 결합하는 경에 관련지였다. 이하와 같은 제설이 있다. 상징적으로 태양은 아침을 고해 빛을 주고 활력의 근원이며 햇빛이며 플러스다. 그러나 태양의 열은 때로는 물을 시들게 해 대지를 망쳐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도 된다. 이러한 양면은 고래부터 남성을 햇빛으로써 나타내온 것을 납득시키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태양을 신으로써 우러러보는 풍습도 이집트나 아즈텍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마르세우판에선 사람의 얼굴을 가지진 태양에서 쏟아지는 많은 조각 외에 서로 푸른 유혹감을 감은 두 명이 아이 후방으로 보이는 벽돌 구조의 벽 아이의 발밑에 놓여진 두 개의 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태양은 대립하는 성질의 융합을 나타내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성장하는 굵은 16개의 광선은 예각적으로 날카로워진 것과 유화적으로 구불구불한 것이 교대로 그려 나타내지고 있지만 이것은 태양이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의 양쪽 모두를 겸비하고 있는 이를 나타내고 있어 모든 대립하는 힘의 궁극적인 결합에 의한 에너지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한층 더 태양 위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태양의 영향력이 광대하고 또 항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즉 태양은 지구를 시작해 태양계 재행성의 중심이며 비록 밤에도 그 활동이 멈추지 않고 인간의 내외의 리듬 심지어 우주의 리듬에 빠뜨릴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태양만을 보면 확실히 완성된 궁극 존재이며 일련의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에 위치해야 할 카드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태양은 19번으로 후에 임해나 삼가하고 있다. 19번 인소인은 두 명이 인간이 그려지는 일에 의해서 나타내지고 있다. 이 두 명은 아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신체적 특징은 그려져 있지 않다. 단지 하나 분명한 점은 두 명이 매우 비슷한 일로 이것은 쌍둥이의 상징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상징적으로 요 부분을 숨기는 것을 서로 이선끼리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쌍둥이의 상징은 태양 이전의 카드에도 많이 등장한 상징이지만 확립된 개별의 인간으로서 현실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한층 더 대존재가 서로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그려지는 방법도 처음이다. 이것은 태양에 이르러 상반되는 두 개의 성질이 처음으로 별개로서 구별되어 모든 대립물 즉 남자와 여자 영혼과 고기 마음과 신체 등이 직접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관련될 수 있게 된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해 후방의 벽은 두 명이 아이가 서는 장소가 모든 외적 요인으로부터 격절된 지극히 안전한 영역이라고 보증해 이 단계에 있어서의 대립물 끼리의 접촉이 누구에게도 방해받는 일 없이 태양의 중계 아래에 행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층 더 발밑의 돌은 황금빛이며 현자의 돌을 연상시킨다. 즉 파괴할 수 없는 본질을 나타낸다고 해석되어 이 태양 위접촉이 지극히 중요한 본질적 변역에 제일 보인 것을 암시해 이후에 앞두는 최종 단계로의 제일 보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고로 달에 의해서 저축된 조각은 대지에 방출되어 다시 대지를 활성화시킨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